에어포항이 부산지역기업인 베스트에어라인에 최근 매각되면서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지역 소형항공사 설립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경북도는 에어포항을 매입한 업체가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포항거점의 지역항공사 출자와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도는 울릉공항 건설에 대비해 안정적 노선 확보와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해 포항시와 20억 원씩을 출자해 법인을 만들고 에어포항과 합병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